워낙 대표 아저씨는 아닌데? 천부인 일인데? 아하하하하! 페이창하오! 페이창하오! 육바이옥오 샌네라! 키폰! 내가 춤추려고 하자! 내가 춤추려고 하자! 너무 좋아서 대표님께서 많이 보고싶다고 여기가 바로 오시겠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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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좀 따라가려고 하시네요 바로 손으로 오시겠네요 웰엄청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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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색깔로 와 좋고 와, 색깔로 와 좋고 와 와, 진짜 와 와, 색깔로 와 아하하하 수고 어디야? 아하 줄라 아하 와... 이거 진짜 사업 시작했으면 이거... 이거... 맞아맞아 이 라면을! 맞아! 풍이 형이 무슨 사기를 당하는 건가? 풍이 형이 잘 보여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먹고 조금 맵지만 참았던 것 같아요. 예술탕면 예술탕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술탕면 예술탕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술탕면